안녕하세요. 이현복 셰프입니다. 정글의 법칙 최고령. 제가 여기에서 요리를 눈알 수 없고요. 이제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예요. 오! 대박! 셰프님 최고! 세번화 낚시 가자!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. 왔어! 살이 통통해! 오, 크다. 뭐가 나오나 한번 보자. 정글 신규로! 나이스! 혼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손으로 잡았어. 정글의 법칙! 품! 마리아!